우리 새로운 회원님들은 그것을 익혀서 오시도록 하고 중머리도 익혀서 오셔요. 그리고 물론 또 우리는 기초를 계속 반복해서 중머리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줄 거니까 걱정을 마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하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채홀님. 빗소리도 배웠고요. 호남가. 호남가 그래 호남가 호남가를 어디까지 배웠어? 마저 배워보자. 이제 부자 형제 배우시네요. 아니요. 나간이라까지. 나간이라까지 했어. 부자 형제 아니구나. 자 그러면 배운 데까지 쭉 밀고 나가보실까? 그리고 저기서부터 배워보실까? 네. 그것이 몇 페이지인가? 1페이지요? 아따 매우시 1페이지요. 아따 매우시 1페이지요. 저기 나간이라까지. 우퇴 나가고. 자기야 그거는 일단 여기까지. 처음부터 해서 거기서 나간이라 무신가 거기서 뒤에 매조제 하자.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랴 보고. 제주어선. 제주어선. 헤이. 일별 타고. 해남으로 거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석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 오신 우리 성군. 예약은. 장흥건이. 삼태육경. 수군천심이요. 방백수령. 지나무니라. 고창성.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파라보니. 만장구. 고자보. 높이. 소사. 층층만이. 쌓이요. 백리다며. 흐르는 물은. 흐붓고. 흐붓고. 마간경인디. 그 다음에 맑은 물은. 이해안이. 용안. 저며. 흥주어. 흥분. 꽃은. 꽃. 꽃. 마다. 금. 사. obtCI wszystkich. 나느. 나. 남누문. 나. 이해놓으신 flowers. ост. 강아지 곧바로다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별이겠니 귀천한 무주오고 서긴 언정왕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우한홀일 필사문이 사누고 사누나가니라 원래 템포가 이 템포라야지 돼 원래 이 템포라야지 되는데 우리 회원님들한테 주민을 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저기를 했었어 시김새 부분이나 타루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 회원님들이 그런 쪽에 내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속도를 한 배속을 느려서 내가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본디에 빠르기로 하자면 이런 정도로 템포를 여러분들이 소화해줘야지 되는 것이예요 맨날 한평전기 늙은 몸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 90대는 할아버님 90대는 할아버님 멱장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을 것이예요 어디 가서 하면 아따 저 양반 90대에 앉는 개미네 겁나게 늦네 아따 이거 왜 이런나 아따 짐 빠져 아따 북치는데 힘들어 죽겄다 아이고 양백 빠지네 이런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본디에 빠르기를 회복을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냉동실 들어갔다 나온 줄 알았어 그렇지 바달바달바달바 갑자기 빠져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되니까 우리가 더 능숙해지면 그게 빨리 갈 것이고 그럼 오늘부터 늦이거니 배웁시다 부자 형제 시작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동복이로구나 구나 구나 강진의 상고선언 네 번째 파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 둘 셋 강진의 상고선언 진도로 시작 진도로 건너 갈지 건너 갈지 금구어 금을 이뤄 금구어 금을 이뤄 쌓인 게 김제로다 쌓인 게 김제로다 농사호돈 시작 아따 잔다니 매듭을 얼떡게 시작을 하십쇼 농사호돈 시작 농사호돈 억구가고 백성 억구 백성 억구가고 백성 억구가고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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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아니야 백성 백성 그렇지 억구가고 백성 옵구가고 백성 성 성 성 성 성 음이 내려가는 게 아니야 억구가고 백성 성 시작 성 성 시작 성 금을 유지해야 돼 떨어지면 안 돼요 억구가고 백성 성 시작 억구가고 백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형 성 성 백성 시작 옥구 백성 그렇지! 임필 사이가 시작 임필 사이가 잘하네 임필 시작 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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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임필 사이가 임필 사이가 둘러스니 둘러스니 스니 스니 그렇지! 스니 그렇지! 둘러스니 둘러스니 거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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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드 거드롱거리고 거리고 거리고 아니야 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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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놀아보세 그렇지 거드롱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롱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좋아요 잘 됐어요 거드롱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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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里 거드롱거리고 건드롱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역시 음감들이 좋으시네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옥공상은 나가니라 산옥공상은 나가니라 부자형제 부자형제 동복이로 구나 동복이로 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강진의 상고서는 진도로 진도로 건너 갈지 건너 갈지 금 구워 금을 이루어 금 구워 금을 이루어 금을 이루어 금을 이루어 뚝바로 떨어뜨려야 돼. 금을 이루어 금을 이루어 쌓인게 김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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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동사호돈 끌어요. 시작 동사호돈 아홉 번째 박에서 놔줘야 돼. 옥구백성 시작 옥구백성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하면 쏭 하지 말고 옥구 고고 백성 시작 옥구 백성 송 송 그렇죠. 옥구 고고 백성 임필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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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임필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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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 됐se니 둘러 서니 거드렁 거 지고 오 거드렁 거 bam 놀아 보세 놀아 보세 보세 아가 너무 윙히 짖지 말고 놀아 보세 놀아보세 다시 할게요 산웅공상은 나간이라 산웅공상은 나간다 산웅공상은 공상은 시작 산웅공상은 상은 깊게 동그랗게 공 불려 상은 시작 산웅공상은 나간이라 산웅공상은 나간이라 부자 형제 시작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동복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선언 네번째 박 강진의 상고선언 진도로 건너갈지 건너갈지 금구어 금얼리로 금구어 금얼리로 쌓인게 김재로다 쌓인게 김재로다 김재로다 동사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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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구 백성 억구 백성 억구 백성 임피사의 임피사의가 둘렀 인피사의가 한번 임피사의가 시작 임피사의가 둘렀 아주 잘 하셨어요. 다시 또 들어갈게요. 자 거기서 공상은 공상은 하면서 은에서 만들지 말고 공상은 은은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사아농 하면서 아아농 하면서 거기를 달고 올라가고 사아농 시작 사아농 거기까지만 그다음에 공상 공상은 공상은 나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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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씹어서 부자 형제 이응이나 니은 이런 거 발음 꼭꼭 씹어서 부자 형제 시작 부자 형제 동복이로 구나 동복이로 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대번째 박 강진의 상고서는 관문 아이들 찐대로 펄 zwolar song 지인도로 above 강진의 상고 estran 금구어 금올기로 쌓인 게 김제로다 금구어 금올기로 금올기로 1호를 뚝 떨어뜨려 금올기로 금구어 금올기로 쌓인 게 김제로다 여기 시작 쌓인 게 김제로다 동사허던 시작 동사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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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쿵쿵하고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막을 쭉 끌어서 아홉 번째에서 동사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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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쿵하고 백성 김피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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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 둘러 쓰니 둘러 쓰니 거드렁 거리고 거드렁 거리고 놀아 보세 놀아 보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 허드렁 시작 거 허드렁 거 허드렁 거 허드렁 롱 롱 거 허드렁 거 허드렁 롱 허드렁 롱 거 허드렁 롱 거드렁 롱 거드렁 롱에서 음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거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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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거리고 놀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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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어째요 삼혜 양님 고놈 전주 가서 부르셔야 되는지 어떻게 좀 너무 못 부르겠어요 언제지요? 6월 20일 날 아따 충분히 부르시겄네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호낭가를 날마다 옵시다 아니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들으면 좀 흥이 안 나겠어요 아니야 이거 느린 게 그래요 빨리 오면 안 그래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양을 보랴고 제주어선 일려타고 해남구로 건너갈제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 비쳐있고 고산은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 오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궁고지 상태육경 수분천심이요 황맥수령 지나온군이라 고창성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만장 우근 볼 높이 소나 청청한 익산이요 백리 다녜 흐르르 흐르물은 흐르르 흐르물은 흐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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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경인디 영하닮 맑은 물은 이 안이 용한 저며 흥주어 붉군 꽃은 꽃은 꽃마다 금산이라 남은 그 봄이 철로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나무 이힘시리요 아직 가가지 못받으다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화멸이 긴디 이기킨 천안 무주오고 서긴 언정왕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우아노 이힘 사문이 산옥공산나가니라 우재형제 통보기록구나 강진의 상구서는 진도로 건너 가를째 금구어 금홀기로 쌓인게 김재로 다 동사하던 이힘 사문은 옥공과가고 백성임필사이가 둘렀으니 어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이런 속도로 해주셔야 돼요 이런 속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덜 지루해 글쎄요 덜 지루하겠네요 빨리 응 빨리해 완전 느리게 하니까 그러지 한평천 이래버리면 아픔도 하고 아이도 한잠 자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완창을 하셨잖아 계속 빨리 하는 연습을 한번 튀어 날마다 안평천지를 새로 오신 연습도 있으니까 다음주에 또또 또또이 처음부터 또 배우고 그러자고 그러면 잘할 수 밖에 없지라 우리 배워도 모르는데 안 한 사람 더 몰라요 그냥 가셔도 될 거 같아 그럼 그냥 하셔도 돼 자기야 전주가 만만한데 아 전주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본이 여기 중요반 만화대니까 거기 가면 거기서 기본이 있어서 전주에서는 함부로 묵내둘 놈인데 아마추어는 괜찮아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 여보시오 장단이라 좀 말고요 그래 버린다는게 그럼 우리 의대 교수들도 이거 그 옛날에 잘했어 그런다니까요 나가 이 소리를 어째서 배우게 되었간디 우리 아빠가 전주 명창들 북쳐주다가 퇴집 맞아갖고 저기 뭐냐 아가들아 너를 나 따라서 어디 좋은 데 가자 하면서 떡 사주고 자매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전거 뒤에다 싣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국악원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퍼 놓으시오 그래갖고 딱 갔더니 편시 중간을 찾아줘와 그래서 강중철 선생님이 뜨거크하니 아니 이 얘기들이오 우리 얘기들이오 그런게 아이고 좀 앉아 봐라 아가들아 앉았어 둘이 그랬더니 아서라 세상사 하는거야 따라서 했어 그랬더니 아이고 소질 많네요 이러더니 이게 뭔 말인고 얼컷설탕 이게 뭔 말인고 그냥 그랬어 그래갖고는 여기 와서 이제 아빠 우리 안가 뭐 이상한 것으로 그럴게요 그랬더니 그런거야 아가 그것이 아니라 이거 잠깐 배워두면 좋단 말이다 가야따 가야따 안가요 그러면 떡 사줄게 가자 찬미 사줄게 가자 그래갖고 우리를 갔다가 말이여 자전거 뒤에다 싣고서는 그 국악원으로 탁 가는데 그냥 거기가 경치가 좋아 탁 활 쏘는 활통 그냥 탁 홍심 홍심정이라고 탁 활 쏘는 데가 있고 그 옆에가 탁 건물이 그렇게 그냥 단한 그 안옥텐마루까지 있는 뭐 누마루 누마루까지 있는 그런 멋있는 저 건물이 있어 아 그 건물 그게 또 국악원이야 이렇게 붙어있어 근데 그냥 화단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 안에 참 좋고 막 뒤에 또 정자도 있어 언덕이 하나 이렇게 있어 갖고 거기에 이렇게 정자도 있어 그냥 아주 단아하고 좋은데요 거기가 우리가 그냥 그런 맛에 또 흘려갖고 떡 먹고 자매 먹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느라고 하기로 갔지 누가 뭐 들어갔어 근데 그러니까 전주 바닥에서 북치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리 되셨다 이 말이야 우리를 가르치고 선생님 그 이제 일대기를 여기 전 사부님 저 판소리 하나 만든지 아니 들어가봐요 재미있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야 얼렁뚱땅 사미향님한테 하라고 그러면 안 돼 사미향님이 그래서 딱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그래도 잘하시니까 나는 또 잘하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성의껏 딱 하시면 거기 그분들 또 감동이여 그 신선한 맛에 저거 안되면 사철가를 가서 저기 자신없으면 사철가 녹작지근한 목소리로 한평전제 하는 것보다 세 뜨거운 그 목소리로 한평전제 이렇게 오우 이야 아우 아우 귀가 그냥 아우 이런 무슨 청신한 이런 소리가 있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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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맨날 먹는 밥맛은 재미없잖아 근데 그냥 하아 청신하잖아 아우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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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나요 네 열이 나 빗소리도 아우 좀 쉬어야 돼 나도 아니 그렇지 않아 좀 쉬어야 돼 여덟시에 시작하자 아우 나도 돼야 돼야 논스톱으로 그렇게 막 저게 그림이 저렇게 예쁜게 가지고 있어 어디가 어 어 스님 작품이야 그 스님이요? 어 누 그림 그리시는 스님 작품이야 괜찮아요 여기 저기 풍류당 개원했다고 우리 원경 스님이 저기 오시면서 갖다 주신 거야 어 풍류당 불같이 일어나라고 아 그 얘기 그 말씀 맞습니다 아니 그렇네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물고기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아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의미는 여기에 제복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에요 그 맞습니다 저기 물고기 지금 하나는 하나만 딱 상징적으로 그렸지 이게 다 지금 물고기 비입니다 그게 물고기 비에요 아 자세히 보니 이렇게 돼있나 저는 이게 촛불같이 이렇게 아닙니다 물고기입니다 어서 오시오 도련님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나의 도련님 얼른 오시오 나의 도련님이 오셨네 나의 도련님 어서 오시오 그러면은 어 2분 남았어 여보야 따따따 물 좋게 주시오 내가 갖다 줄게 내가 갖다 줄게 내가 갖다 줄게 내가 갖다 줄게 우리 도련님이 뭔 바람에 불어서 왔을까 응? 어디서 왔을까 아 아 여기 저 위원님이 소리 바랍니다 저기 저 위원님이 파란 줄무늬 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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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바람 농명 소리바람 소리바람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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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싸움은 있냐 하하하 그러면은 흥타령이 몇 배지인가 줄게 펴 봐 삼십구 쪽이요 삼십구 쪽이요 어 오늘 골고루 먹네 골고루 먹어 그click 먹어야지 골고루 먹어야지 은삼 청정 그라주라 여 November 오늘이 그날이지 GU до 늘 행복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